그게 지금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이 작년서부터 자기가 지금 욕심을 삼자에 들어오면서 욕심을 냈단 말이야. 막 나락으로 떨어진다고 그래 뭔지는 몰라도.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시간입니다. 네 또 왜 또 뭔 소린데 나 목이 쉬웠어요 지금. 제가 사주만 제공을 해 드릴 거거든요. 사주 보시고 어떤 기운이 느껴지시는지 한번 보여주세요. 1973년 12월 12일이요. 12월 12일 새 12가 이렇게 사실상 안 좋아. 말하자면 머리는 굉장히 좋은 사람이다. 머리는 굉장히 좋아서 이 머리를 옳게 굴르면 괜찮은데 옳게 굴리지를 못하기 때문에 내가 실수가 있고 내가 이렇게 또 미끄러질 수가 있는 사주야. 이 양반이 더군다나 삼재도 이르지만은 어느 정도 욕심이 여기에서는 이 양반이 욕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라고 그래. 하나를 가지고서는 내가 만족을 못하는 거고 아홉 개를 차면 열 개를 채우려고 하는 거고 열 개를 차면 백 개를 채우려고 하는 사람이다. 우리 저기 할머니가 신명을 봤을 적에는. 근데 이 사람을 갖다 보면 12월 10일생 예를 들어서 뭐 10월 10일생 뭐 9월 9일생 4월 4일생 이런 사람들이 사주도는 세요. 근데 이 양반은 12월 10일생 소띠야. 이 사람은 사주를 보면은 중의 가사를 메고 다니라는 사람이야. 쉽게 얘기해서. 이산저산 다니면서 그렇게 다니라는 사람인데 저기 뭐 욕심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 욕심이 많고 그러는데. 머리는 굉장히 좋거든. 머리는 휙휙휙휙 그 순간에서만 잘 돌아간다. 근데 어떻게 얘기를 할까. 자기가 좋은 것으로 갖다 쓰는 머리 같으면 괜찮은데 가끔 갖다가 똥땅지같이 엉뚱한 데가 있어. 한참 내가 내다고 갔다가 막 내어었다가 자기가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어. 쉽게 얘기해서. 올해 내년에 마흔은 아홉세도 갔다. 이게 뭐 삼재도 있지만 뭐하여 그게 지금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이 작년서부터 자기가 지금 욕심을 삼재에 들어오면서 욕심을 냈단 말이야. 그래갖고 올해 이제 따지고 본다면은 7월달 7월 8월달 이때서 인간의 구설이 좀 많은데. 올해 들어서? 올해요? 어. 올해 들어서 서서히 작년에 그래도 생일달서부터 그러긴 했는데 내면적으로는 나타나진 않았는데 이제 서서히 이 사람의 속내가 이제 보인다고 그럴까. 너무 욕심을 하다 보니까 내가 어느정도 내 목구멍까지 차이지만 성격이 풀리는 사람이거든. 그래서 머리는 똑똑하고 굉장히 유식하고 이런 사람이야. 이 사람이. 근데 자꾸 여기서 할머니가 자꾸 여기 신명에서는 자꾸 나도 부처님이 계시면 자꾸 목닥소리가 들려. 목닥소리가 들려. 목닥소리가 들려. 어. 그래요? 목닥소리가 들려. 자꾸. 하. 이 사람 산이나 어디서 있어야지 되는 사람인데. 일로 저기 하지 않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살라는 사람이야. 사주를 보니까. 근데 자꾸 왜 연불소리가 들리고 목닥소리가 들리지. 사람이. 어. 둘째자인가. 그렇지도 않아. 어. 지금 말씀드릴께요. 자꾸. 영벌. 스님이신데. 그렇지. 네. 제가 계속 궁금한 건. 어. 스님의 사주가 따로 있나요? 스님의 사주도 따로 있지.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 이 사람은 이렇게 가사를 메고 말하자면 바라를 메고 시주를 하러 다니는 그런 사주란 말이야. 근데 머리가 굉장히 좋아서 무슨 책을 쓰든 뭐를 쓰든 절 공고를 하시면서 이런 큰 스님들 주지 스님들. 막 이렇게 뭐 책도 나오고 막 유명한 스님들 있잖아. 그런 분 모양 그렇게 해야지 되는데 이 사람 사주를 보면 여기를 내려오질 않고 절에서 말하자면 여러 불제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지 되는 사주란 말이야. 이 사람 사주가. 그러니까 만일에 이렇게 이제 내려와서 말하자면 얕은 저기로 내려와서 다니고 이런다고 하면은 자꾸 사각기고 욕심이 생겨버려 이 사람이. 근데 여기 나기에는 자꾸 지금 스님이라서 아 스님 죄송합니다. 제가 뭐 잘 보낸지 못 보낸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저기 영적으로 보고 신적으로 보는 사람이에요. 어. 그래서 지금 보는데 자꾸 이 스님이 욕심을 내갖고 망신수가 들었다고 그래 나는 뭔지를 모르겠어. 그건 절에서 무슨 어떠한 신도들하고 저기가 있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지혜롭게 하셔가지고 똑똑하시고 얼마든지 저기 할 수 있는 분이니까 잘 저기해서 나쁜 일 없이 잘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 점수는 이렇게 나옵니다. 감히 제가 뭐 그렇지만 어쩔 수 없어서 나도 부처님 오셨지만은 자꾸 목덕 소리가 들리고 그러는데 뭐. 그러면 차라리 스님이라면 내가 안 봐주든지 어쩌든지 할 거 아니야. 이 양반은 사실 이렇게 지금 스님 꼭 사주라기보다도 우리 모양 영적으로 신의 사주가 되려는 가문을 받아서 절 속에서 연부를 더 해야지만 이 사람은 맑고 빛이 난다는 얘기야. 우리는 무당 박수 같지가 않고. 그러면 그 불제자들을 위해서 여러 보살님들을 위해서 자기가 맡은 것을 조신하니 갖다 하면 되는데 여기 나기는 그렇지가 않다고 그래. 뭐 저기한지는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마다 다 그렇잖아. 오로지 스님들도 불제자를 위해서 진짜 한평생을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뭐 나쁘게 말해서 솔직히 그런 사람들도 많아. 이거는 내가 직접 하고 싶은 말이야. 왜 땡중들. 진짜 오로지 스님도 아니면서 스님 행세를 해가면서 왜 그렇게 높은 스님들 왜 욕들을 미기는데. 그런 사람들 많아. 그거는 아니지. 박수하다가 스님으로 가서 밤에 나가서 나이트클럽에서 술 먹고 뭐하고. 내가 올바른 길만 가면 괜찮단 말이야. 무당이든 박수든 스님이든 근데 사적인 마음을 가지면 안 되거든. 근데 자꾸 이상해 인간의 사적인 마음이 이 스님이 들었다고 그래. 나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선생님께서 몇 주 동안 산에 계시다가 오늘 내려오셨는데. 지금 이 스님의 사주가 해민 스님 아시나요? 해민 스님이 누구야? 네. 그 스님 중에서 유명하신 분인데. 선생님이 이제 봐주신 그 내용들이 지금 안신수가 제대로 들었거든요. 이 사람은 해민 예수님? 해민 스님이라고 있습니다. 나는 사실상 산에 기도도 안가고 옥상에서 기도하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1년에 내가 딱 두 번 산에를 가. 정월달하고 이제 12월달 내가 해 바뀌는 날하고 내가 꼭 산에를 내가 두 번은 가. 이거는 기본적으로 내 본주도 가고 그리고 그 외에는 내가 안 가. 안 가고 어딘지 무슨 일이 있어서 어느 절 도량에 있으면 꼭 거기 가서는 기도하고 그러는데. 내가 이제 갔더니 저기는 이제 구인사. 구인사하고 또 저기 전라도 진암 마이산 있잖아. 거기는 내가 본주도 있고 꼭 거기는 가. 근데 나는 다른 데 절은 모른다. 그리고 강화에 저기 보문사 있지. 거기는 내가 가. 근데 다른 데는 스님이 어디 스님도 나는 몰라. 그리고 가산사 유명한 스님이거든. 진짜 그 양반 유명한 스님이고 우리 부처님도 저마식도 해주신 분인데. 거기나 가서 나는 스님이 돼서 나는 몰라. 그리고 뭐 항상 산에서 바쁘다고 하면 지금 일주일 만에 내려왔지만. 지금 그 이 사람이 해민사? 해민 스님이라고. 해민 스님. 근데 그 지금 이제 논란이 있는데. 왜 논란이 있는데. 이거 촬영 끝나고 선생님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사람 지금 안 좋다고 하셨잖아요. 막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진다고 그래. 뭔지 몰라도. 향후 미래를 보자면 다시 돌아갈 수 있을지. 근데 솔직히 다시 돌아가려고 하면 너무나 먼 길을 왔다. 솔직한 얘기로. 인간의. 내가 그러잖아. 이 사람은 이 저기로만 하면 괜찮은 사람인데. 인간의 욕심에 마음으로 왔기 때문에. 그게 되돌아가기가 힘든 거야. 근데 지금서부터 모든 걸 다 버리고. 어? 내가 너무나 저겠다는 걸 본인이 느끼면. 네. 니우치면은 모든 걸 다 버리고. 원자리를 저를 도량으로 하면 다시 또 이 사람이 일어설 수 있는데. 그런 마음으로 안 갖고선 한다고 하면은. 이 사람이 일어설 수가 없다. 그건 확실해.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잘 받는 질문이지만. 해민 스님인지. 제 말을 또 어떻게 또 우깍게 또 많이 들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열심히 갖다 초점을 잃지 마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불제자들. 욕 안 먹고 우리 믿는 만큼 다 믿음이 갈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저도 열심히 살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여러분 잘 보셨나요? 잘 보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부탁합니다.